이번 정류장은 반월당역 1번 출구 2인입니다. 다음 정류장은 남문시장 앞입니다. 다음 정류장은 수석 마디전형외과 풍뚜메학과입니다. 척추, 어깨, 무릎관절 비수술치료 및 도수치료를 참자로는 마디전형외과 풍뚜메학과입니다. 척추, 어깨, 무릎관절 비수술치료 및 도수치료를 참자로는 마디전형외과 풍뚜메학과입니다. 척추, 어깨끼메학과는 마디전형외과 풍뚜메학과 풍뚜메학과의 아 tender 비수술치료를 참가합니다. 바로 정류장은 십머리 내 까지의 다 안장일 때까지 bid시글보기 생성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